게임이 다른가봐 PC방에서 박혀 살 것 같이 생긴 중년 아저씨가 노가리 까는게 좋아서 형님 방송 봅니다 나같은 와꾸는 PC방에서 게임을 안해요 PC방 구석에서 컵라면 쌓아놓고 의자를 풀로 제낀 다음에 그리고 화면에는 카드가 있어 풀 풀 따이 따이 따당 얘가 오늘 고정판 하부지? 어 얘네 바이옥싱 듬뿍? 아 시즌 고정판 아 맞다 아 또 지각이네 잠깐만 아 오늘 풀 아드로핀 빨게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한 5분 지각할 것 같은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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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또 얻어오세요 6시 7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계를 안 보고 있어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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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아냐 아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 아냐랄랄랄 아 그냥 의제님하고 이게 Tu 시카잖아 아 죽었잖아 이 파이터 지금 이다님 잘못 가셨거든요 뭘요? 아 나 3번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왕 쉬는거 그냥 좀 쉬고 계세요 그냥 그만할게요 내부 누구 들어가실래요? 내부 저 아드로핀 들고 들어갑니다 제가 녹여버릴게요 그냥 죽여버릴게요 네네 서브 준비해서 갈게요 아 추우님 확실히 3법을 짱짱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 또 갓삼잔 먹지 마세요 아깝게 오우씨 감자님 감자님 호쿠는 지금 사퇴하여 도마형 강버져요 네 공대장률 주실래요? 아 밖에서 공대장률 아 여기서 넘기려고 했어 저 무력과 지치 내부 컷이요 내부 잡았다고? 뭐가 그렇게 빨라? 이거 끝나고 죽일 수 있는건가? 지금 때리면 죽어요 이거 뭐해 이사람들 잠깐만 안 죽잖아요 아 이거 죽어요 이제 안 죽는데? 안 죽는데? 죽어 빨리 아닌데? 아니 아니 안해 뭘 안해 또 내부가 나와가지고 죽은거에요 끝 휘정 들어주세요 아드듭니다 주세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안 죽네 아드드신다고요? 이거 안살자 만할꺼 하지마 진짜 하지마 빨리 깨게 이 당장구 오각이야 오각이야 또 뭐가 좀 이상하게 들어간거 같은데? 아 야 슈바야 잠깐만 야 슈님 살려주세요 제발 세바 죽겠어 세바 죽겠어 아아씨 시장서워 아 이렇게났다 왜있으겠어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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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초 3,4발인데 여기 왜 세명이 있어 또 아 나 어? 나 3번이네 세작이 없어요 아 살려 살려 아 이단님 좀 그러네 세작이 없어 아니 살릴 수 있어 아니 포카리 죽여 나는요 나는요 아 그냥 쉬어요 그냥 이러고 이단님 잔여를 안내면 좀 그럴꺼같아 아 이거 잔여를 안줄꺼같은데 아닙니다 이단님 자꾸 시청자랑 속도 마지마요 이거 씨대 개상의 캐릭들 진짜 아니요 이제 나왔대 어차피 세줄 세줄 반대 또 나오고있다 두줄에 나오거든요 세줄 반대 나오고있다 세줄 반대 세줄 반대 됩니다 잘봐요 야 딜 하지마바 안 나오면 화살 다 불어버리게 그냥 나와 안나와 나와 안나와 나와 안나와 나오네 나와 안나와 아아 8분 3초 이건 템 아니 망치네 망치 아니 나이가 20대면 뭐하냐고 아니 그 아니 카운터를 한 번만 치지 두번 칩니까 아니 아니 뭐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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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한다며요 조용히 해주세요 잠시만 날씨도 많녀 아니 다들 하나만 먹는데 남은게 너무 안타워져 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남은게 너무 안타워져 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? 야 나이스에 기금 뜬거 같은데? 잘못봤나? 어? 진저나 도DEN 오 이거 고맙다 조용히 우다님 iler shoot 아.. 달다.. 든든하다.. 에스델균 몇 개 모아야 되냐고요? 저거 모으는 게 아니에요. 가서 파는 겁니다. 저거. 어허! 맥 달달쓰! 나는 150만 굴때 먹었지롱! 어쩌란 거! 열심히 게임하는 사람한테 복이 온다고. 여러분 이게 맞죠. 게임을 열심히 해야 리턴이 돌아온다. 누가 이 게임을 보고 리턴이 적다 했나. 이런 게 리턴이 아닌가. 나도 열심히 했는데 못 먹었다구요? 더.. 더... 노.. 력..을 하세요. 두.. 잇.. 그.. 노력. 야 팔렸다. 든든! 뜨든